이 당시에는 커밋 서덜 트랙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산상수은 영어로 통독 암송 2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매튜 5.31-32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함께 구호에 칠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민통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If your right hand causes you to stumble 만약에 당신의 오른손이 당신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Cut it up! 그것을 잘라서 throw it away! 내던져 버려라 It is better? 그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뭐가? Free to lose one part of your body 당신이 당신 몸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무엇보다? Then for your whole body to go into hair 당신의 몸 전체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지지난 시간에 했던 당신의 눈이 죄를 짓거든 난 눈을 파서 버려라 그것과 똑같은 문형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보면 오른손을 잘라버렸다고 나쁜 짓 하는 녀석이 안 하겠어 상징적인 얘기지 여자를 보고 음역을 눈으로 음역을 품거든 난 눈을 파 버려라 그러면 오른쪽 눈만 죄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를 보고 음역을 품으려면 두 눈으로 다 보고 하는 건데 나도 이거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봐 죄는 눈 두 개가 다 진 건데 왜 하나만 뽑아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상징적인 얘기에요 상징적인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볼까요? Divorce. It has been sai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makes her the victim of adultery. And anyone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자 볼까요? 조금 긴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목이 뭐냐? Divorce.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It has been said, 그것은 말해져 있느니라. 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해진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 유효하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 has been sai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해 줘야, 해 줘야만, 주어야만 되는 이라. 이게 must가 들어갔어요.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이혼증서를 써 줘야만 되는 이라. 이게 어디 나오는 건가 하면 신명기 24장에 나와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딱 이 말씀이에요. It has been sai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자기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Divorce의 증서를 써 줘야만 되는 이라. 라고 써 있는데 But I tell you. But I tell you.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That anyone, 누구든지 Who divorces his wife,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제외하고 sexual, 성적인 부도독함을 제외하고 Except for 제외하고죠.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독 그러니까 뭐 바람을 폈다든가 뭐 이런 그런 짓을 한 거를 제외하고 Makes her the victim of adultery Makes her the victim of adultery 간음의 희생양이 되게 하느니라 간음의 희생물로 만들어버린다 자기의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여자를 간음의 희생자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도대체 뭐냐 조금 더 끝까지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anyone, 누구든지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Divorced woman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Commits adultery Commits adultery 간음을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는 사람은 뭐를 해줘야 된다 Must give her certificate of divorce 이혼증서를 써줘야만 한다 라고 must라고 돼 있죠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로 써 있는가 하면 옛날에 신명기가 나올 때 그 당시는 뭐예요 그 당시는 광야 생활을 할 때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이 당시에는 남편한테서 수입이 있어갖고 여자는 여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남자가 취업을 하지 그래서 여자는 남편이 없어지면 그래서 항상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 과부가 돼도 요새 같으면 다 취직해갖고 돈 벌 부르잖아 옛날에는 과부다 그러면 굶는 거야 그때부터 돈 벌어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아가 돼도 굶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그 여인하고 Divorce is his wife 자기 와이프와 Divorce를 하게 되면 남편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Must가 붙는 거야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이혼증서를 써줘야 된다 그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꼭 그 여자를 법률적으로 풀어줘라 결혼할 수 있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써있다고 너희들은 배우는데 배웠는데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함을 제외하고 이혼하는 사람은 Makes her the victim of adultery Makes her the victim of adultery 가늠의 희생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혼증서를 써줘서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adultery가 되는 거다 그래서 victim of adultery가 되는 것이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내용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혼하는 사람은 여자한테 이혼증서를 써줘야 되고 그 이혼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자유롭게 결혼할 수가 있다 그럼 다른 남자와 자유롭게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또 이 여자를 또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또 이혼을 했거나 남자가 죽었거나 그래가지고 옛날 남편이 와갖고 너 혼자 또 이혼을 당했으니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신명기가 쓰여져 있는데 보통은 이 대목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아 나 마누라가 꼴 보기 싫어 잔소리 자꾸 하고 그래서 이혼할래 그래서 이혼을 막해버리는 풍조가 그때 생겼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바리새인들이 학파가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었대요 샴마이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샴마이 학파에서 주장하는 쪽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음행을 한 죄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근데 힐렐 학파는 이혼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파들이 갈려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을 자의대로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성적인 부도덕함 때문에 이혼하는 거 이런 거 빼놓고 간음의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리고 anyone 그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commits adultery commits adultery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케이 자 한번 더 가봅시다 divorce divorce 이혼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는데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녀에게 이혼증서를 써줘야만 된다 라고 들어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성적인 부도덕함을 제외하고 그녀를 간음의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commit adultery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간음을 범한다고 해서 뭐 요새는 별로 대수롭게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commit adultery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때려 죽여 간음을 했다가 걸리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 한두 대 맞고 뭐 아이고 아파라 이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어요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수백 명이 이만한 돌을 던진다니까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들어볼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Divorce It has been sai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makes her the victim of adultery and anyone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what do you want to ask for sexual immorality it has been sai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makes her the victim of adultery and anyone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and anyone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shadowing what do you want to ask for sexual immorality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makes her the victim of adultery and anyone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what do you want to ask for sexual immorality Divorce It has been sai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makes her the victim of adultery and anyone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Divorce It has been sai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makes her the victim of adultery and anyone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자, 어때요? 좀 뭐 길긴 하지만 어렵진 않지요? 자, 그러면 엄지척 좋아요 눌러서 추천해 주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이 좋은 광자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동네방네 이 동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해서 이 내용이 생각만 해도 저절로 술술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 함께 낭송하도록 하죠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Matthew 5 Now when Jesus saw the crowds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He began to teach them the Beatitudes He said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Salt and Light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foo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town buil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eithe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owl Instead they put it on its stand and it gives light to everyone in the house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The Fulfillment of the Law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For truly I tell you until heaven and earth disappear not the smallest letter not the least stroke of a pen will by any means disappear from the law until everything is accomplished Therefore anyone who sets aside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s and teaches others accordingly wi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whoever practices and teaches these commands wi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For I tell you that unless your righteousness surpasses that of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you will certainly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Murder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e people long ago You shall not murder And anyone who murders will be subject to judgment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is angry with a brother or sister will be subject to judgment Again Anyone who says to a brother or sister Raka is answerable to the court And anyone who says You fool will be in danger of the fire of hell Therefore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or sister has something against you Leave your gift there in front of the altar First go and be reconciled to them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Settle matters quickly with your adversary who is taking you to court Do it while you are still together on the way Or your adversary may hand you over to the judge And the judge may hand you over to the officer And you may be thrown into prison Truly I tell you You will not get out until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Adultery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looks at a woman lustfully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If your right eye causes you to stumble gouge it out and throw it away It is better for you to lose one part of your body than for your whole body to go into hell And if your right hand causes you to stumble cut it off and throw it away It is better for you to lose one part of your body than for your whole body to go into hell Divorce It has been sai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must give her a certificate of divorce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except for sexual immorality makes her the victim of adultery And anyone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to go into hell or not her Another man that who